얘들아 물이라지마, 얼른 제의로 아저씨! 우정미잖아? 여기 있었구나. 애들이 걱정하고 있어. 얼른 자리로 도망쳐. 물이에요. 저 차원정들의 동굴이 길을 막고 있어요. 또 어쩐지 몸이 무겁고, 자꾸 희침이 나와요. 그럴만도 하지. 이렇게 차원정 꽃가루가 잔뜩 있는 곳에 오래 있었으니. 그 몸으로는 여길 혼자 빠져나갈 수 없겠지. 될 수 없고, 나와 함께 가자고. 이 오빠한테 꼭 붙어 있으라고. 응, 알았어요. 아저씨. 내 아빠의 전봐들이 주문한 걸анти고 있어. 목욕이 올릅니다. 돌아와서 왈스태드. ному가지랑 부터에 맞지 Dagля. 일동 샌 Сейчас 도망쳐야겠다. 접시. 룩쿠카카